123,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메이드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플레이의 테마는 게임 nft, 대체불가능토큰, PEA, 가, 있습니다. 위메이드플레이, 은, 는 동사는 2009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 10월 22일 하나그린기업인 수목적회사와 합병을 완료한 후 사명을 선데이토즈로 변경함 2018년 위메어페어스 더퍼즐, 슬롯메이트, 2019년 디즈니 팝타운, 2020년 애니팡사, 파워퍼프걸스매시, 2021년 bt21 팝스타, 니모의 오셜라이프를 출시하였음 매출구성은 모바일게임 77.48%, 기타 22.52%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개요 대쉬 애니팡과 애니팡 사천성, 애니팡 노점왕 및 애니팡이, 아쿠아스토리와 라인트리오 등 카카오 및 라인 플랫폼 기반 다수 모바일게임 보유 대쉬 2014년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게임기획팀과 클라이언트 개발팀, 서버개발팀 및 디자인개발팀과 QA팀을 구성 대쉬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합 웹보드 시장개척, 다양한 채널을 통한 캐주얼 게임 서비스와 유통환경 구축으로 모바일게임 대중화 구축 재무 대쉬 기존 모바일게임의 노후화에도 종속기업 플레이 프링스의 소셜 카지노 게임 흥행, 플라이셔의 연결 편입, 게임 내 광고 노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신장 대쉬 광고 선전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 및 관계기업 투자 처분이익 제거로 법인세 수익 발생해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신작 리모의 아쿠아팝 아시아 런칭,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퍼즐 게임 출시 등 신작 라인업 확대와 함께 광고 취급고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5일 기준, 개장 전, 위메이드 플레이의 시가 총액은 2,15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41위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상장 주식수는 1,146만 9,842주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1.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95배, 19,6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원, 130억원, 8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원, 146억원, 142억원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51%이고 유보율은 3584.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2022년 10월 5일 기준, 개장전, 현재가는 18,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7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8,5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위메이드 플레이의 종가는 18,750원이며 주가가 위메이드 플레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의 종가는 18,750원이며 주가가 위메이드 플레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위메이드 플레이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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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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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만 203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플레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와보이 hani 감사합니다.